입을 좀 다물고 맞았어야죠 입을 좀 다물고 맞았어야죠 입을 좀 다물고 공간에 날라오잖아요 오케이 알았어 예야 왜 그래야? 후회 없어요 이번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스타렛 큐 몇 마리? 3마리 3마리 잡았다 잡았다 만세 놓쳤다 잡았다 만세 4마리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만세 만세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시험을 받았다 만세 아아 놓쳤났다 놓쳤다 잡았다 만 ox 만세 만세 야 이, 이제 야 드디어 틀리네 신영아씨가 아까 이거 했잖아요 볼이 빨개 같고 좀 안타까워서 두번 할 수 있게끔 저 대신 어 정말요? 오 오 오오오! 오 오오! 오 데려가 야 이것도 음하신네 이재씨 화나셨어요? 화나셨어요? 화나신 것 같아서 야 나이가 서른다섯이예요 야 서른다섯인데 화나신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이시면 되잖아요 또 쟤도 카메라 욕심이 많아 왜 이렇게 잘해 그냥 제가 때릴게요 그냥 제가 때릴게요 됐어요 그냥 제가 때릴게요 됐어요 깔끔한 진행 어떻게 거꾸로 예약하실 분 계십니까? 거꾸로 예약 이재씨 그게 너무 비장해요 왜요? 화난 거 아니죠? 내가? 게임이잖아요 방송이잖아요 화를 왜 내요 그럼 웃어줘요 그러면 웃어줘요 거꾸로 거꾸로? 화났어요 화났지 아니 이재씨 거꾸로 예약하고 다 계십니다 큐 키를 잡자 키를 잡자 싱싱싱 키를 잡자 키를 잡자 싱싱싱 키를 잡자 키를 잡자 싱싱싱 몇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두 마리 놓쳤다 잡았다 잡았다 만세 빵 마리 한 마리 잡았다 만세 두 마리 거꾸로 거꾸로 놓쳤다 잡았다 만세 거꾸로 놓쳤다 잡았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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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만 맞았어. 우리 둘만. 우리 둘만 맞았어. 우리 둘만 맞았어. 백인성 시작하는.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다. 우리가 다. 셋 둘려봐요. 셋 했어요. 몰테이크 올려봐. 잠깐만. 잠깐만. 성훈과 두 마리. 두 마리에서 번꾸로 잡았다 잡았다. 우리 만세. 그래. 한 만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하면. 잠깐만 잠깐만. 대단해 봅시다. 앉아봐 앉아봐. 제론 씨 몇 마리 했어요? 두 마리. 제가? 두 마리 했죠? 거꾸로 했어요. 뭐 했어요? 놓쳤다. 놓쳤다. 뭐 했어요? 잡았다. 왜 만세했어요? 두 마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정환 씨 성공했으면 때려야 되잖아. 아니죠. 그거 괜찮은데요? 아니 성공했잖아. 그거 괜찮네. 아니 알고. 알고 보니까. 신정환 백인성 둘 반대로. 그게 아니라 거꾸로. 거꾸로 자체가. 이거 두 사람의 관계인데. 그러면 우리 나머지. 우리 나머지가. 저기요. 백인성 씨. 거꾸로는 잘 이해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요. 거꾸로 이해는. 저 혹시 화나셨어요? 예? 화나셨어요? 화를 안 났는데요. 확 올라와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왜 그런데 만세하신 거예요? 저 덩달아 했잖아요. 아 그러니깐 진짜 억울하네. 저는 둘째 딴 건데 왜. 그게 아니라. 목소리 좀 들이세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거꾸로. 그래서 이거 해갖고. 목소리 오래 쓰실 거잖아요. 오늘만 쓰실 거예요? 아니요. 오래 쓰. 왜 이렇게 크게. 왜 화를 해서. 화를 해서 아니에요. 제 자신이야. 네. 저기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자기는 만세했다고. 우리 기범 씨. 만세했는데 테이프 돌려보세요. 아니요. 틀린 거예요 그게. 아 틀렸어요? 아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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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일어났어. 이렇게 자술하다니. 야 정말. 아니요. 아까 만세했다면서요. 아니 테이프 돌려보세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니 아까 만세했다고. 테이프 돌려보면서 안 했어요. 그래도 안 했죠. 근데 왜 아까 했다고 그랬어요. 웃자 맛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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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친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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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바보야. 바보야 했는데. 야. 사모님 말 다 아셨어요. 사장님이야 이사람아 사모님 아니에요? 사장님이야 괜찮아요 여기 때리는 거죠? 네 오우 우와 나 진짜 당부해 둘이 바꿔 때리는 건 어때요? 이희재씨 이정씨가 무슨 말이에요? 저 이희재씨 얼마나 좋아하는데 때리세요? 한번 때려보실래요? 네 그런 게 낫다 물 물으면 안 돼요 여기서 또 바꾸면 돼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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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야 앉으세요 사장님 이정씨 이해하세요 아 오 오 오 오 오 이희재씨 사장님이야 자 가겠습니다 가입 자 안녕 사모님 안녕 오 오 오 오 오 오 시정환씨 머리가 스트레이트 됐어요 오른쪽이 이상해요 사모님 자 거꾸로 예약하십 번 거꾸로 자 신정환씨 부터 거꾸로 예약하셨고요 가겠습니다 사이렌 큐 매우 조용히 오 두 오 지루 잡자 지루 잡자 칙 오 지루 잡자 지루 잡자 칙 칙 명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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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만세 잡았다 만세 세 마리 놓쳤다 잡았다 만세 다섯 마리 잡았다 공꾸로 공꾸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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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네 마리 놓쳤다 공꾸로 잡았다 안녕 벗gli 대 내 발이 놓쳤다 놓쳤다 거꾸로 잡았다 아니야 거꾸로 잡았다 아니야 거꾸로 가슴 할 수 있는 거야? 한 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드디어 걸리네 두 대씩인가요? 한 대씩 한 대 만지기 없기 옷 좀 펴봐요 옷 좀 잘 다려주세요 왜 이혜ixa 운이 화나는 거aty다? 화났어? 오우! 이런 거 아 oh 내가 느 augment해 무엇 걸렸어요? 내가 끊서 그래 못 끌려 거꾸로요?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자, 둘이 눈빛이 너무 살벌해요 자, 거꾸로 하실 분 손 드세요 하나, 둘, 이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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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휘재가 빨랐어 이휘재가 빨랐어 아니, 왜요? 뒤면 거꾸로 되잖아요 이휘재가 빠르고 손이 높아요, 더 이휘재는 아니, 거꾸로 하면 제가 놓쳤다 하고서 또 거꾸로 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정도 머리 안 돼요? 시끄러워요 자, 이휘재 씨 거꾸로 예약하시고요 자, 강혜 씨입니다 라스트 큐 몇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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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semaines 왜ший 놓쳤다 잡았다 잡았다 만세 방마리 고양이 고양이 여호 고양이 잡았다 ceux望 만세 고양이 뻥 naturale 야호 병원이났났어 병원이났네 명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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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의 자랑 영원의 명미 단결 데뷔 데뷔 팀 데뷔 데뷔 팀 우리 요즘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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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올랐어요 지금 9승이에요 오늘 10승 향해서 갑니다 10승 딱 꺼 보자 10승 아 그럼요 제가 첫 번째로 가서 시간을 많이 벌어드릴게요 정말로 이휘재 씨가 맨 마지막으로 자 우리도 자리 한번 바꿔 보자고 아주 예뻐요 빨간색으로 시작해서 빨간색으로 끝났어요 이게 바로 처음과 끝이 같다는 저희들의 마음이죠 자 사장님 작업하면 안 돼요 벌렸어? 지금 비비지비비지 저희 약속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 나와라 우주선에서 네게임이 들어와 하닛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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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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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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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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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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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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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정말 아 doute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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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을 매우 쳐라 이 사람을 이 사람을 매우 쳐라 야 진짜 한방이야 어떻게 한방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 이제 마지막에 한방 나면 웃겨 아니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렇게 잔머리를 굴렀고서 이 사람 있었습니까? 좋아요 이종씨 괜찮아요? 자 목소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소리 한번 질러봐요 자 소리 시작 디비 디비 띠 그렇지 시작 디비 디비 띠 너무 가벼워 밥 안 먹었니 다들 세게 하란 말이야 시작 육군 병장 예비역 병장 윤방이야 형 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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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뭐 있어? 아니 직진이지? 들어 자 귀성이 백이소 성기증 나 저렇게 소리 짓으면 형기증 난다 귀성이 디베레베베 디베베 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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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배 아랫배 힘 자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 쉽지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 쉽지 나와라 맞다 맞다 우주선에서 세계인이 내려와 하늑맨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신정화해 간거야 간거야 진짜요? 진짜요? 자 빨리 시작 디비 디비 하나 디비 디비 하나 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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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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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방이 좋아 기방이 간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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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 하나 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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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디비 디비 자 오 오 피제 디비 장은 디비 닔비 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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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려봅시다 우리가 목소리 힘이 들어가니까 힘이 빠져 째려봅시다 우리 한번 눈 강하게 한번 그렇지 좋아 이정 강하게 하나 둘 셋 강하게 함규 형 강하게 한번 쏴줘 기뻐 해변 통이야 한번 쏴줘 키스 한번 쏴줘 키스 한번 쏴줘 큐 정환 한번 쏴줘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어이없거든 어이없어 약간 사선으로 이따가 돌아주는 거예요 사선으로 오케이 좋아 둥 돌려 둥 돌려 둥 돌려 둥 돌려 이 각도 좋아요 가겠습니다 시승을 향해서 못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나와라 둥 마스터 우주번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한, 네, 만 어 그래 한, 네, 만 어 그래 티비티비티비 좋아 좋아 쏴줘, 쏴줘, 쏴줘 디비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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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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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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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4! 1. 2. 3. 3. 우리가 비록 7초에 끝냈지만 말이죠. 우리는 수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작전이 나왔다는 거. 특히 새로운 작전의 창시자. 조교 앞으로 나오세요. 보시겠습니다. 조조교. 반갑습니다. 조조교입니다. 오늘 새로운 기법이 하나 나왔어요. 뭘 째려봐 기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고 다 같이 외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자. 두 번째. 잠깐만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자. 자기 자신을 버리자. 자 따라해보죠. 둘 셋. 자기 자신을 버리자. 그렇습니다. 째려보기 작전.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양 눈으로 째려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쪽 눈 버리세요. 내가 딱 보니까 알겠어. 개가 내 눈을 눈치채지 못하게 한쪽으로. 한쪽으로 째려봐서 한쪽으로만 계속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우리 한 번 제대로 째려봅시다. 알았죠? 째려보자. 그리고 째려보고 슬쩍 비웃어주라 말이에요. 비웃는 걸 되게 빼먹었네. 그럼요. 비웃어. 그렇지. 그리고 검은 자이를 버려. 네? 긴 자이만. 이륙 씨. 백이성 씨 보세요. 너무 좋아졌어. 버려. 검은 자이가 있죠. 검은 자이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버려. 이렇게. 안 돼, 안 돼. 조금은 있어야 돼. 안 좋아. 안 보여요. 조혜라 씨. 검은 자이 버려. 썩은 미소를 짓는다. 검은 자이를 버린다. 썩은 미소를 짓는다. 검은 자이를 버린다. 아시겠죠? 여기 백이성이 홈백하는데 괜찮겠어요. 다이어트에서 이미지 바꿔서 나오셨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잠깐만 백이성 씨를 앞으로 보실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무화. 셰프. 우리가 바라는 건 그 무화. 셰프. 무화 스타. 무화 스타. 두 중원에서. 외계인이 내려 와. 한. 백. 레ariat. 자. glor. sóS sugo ele videog or어서. 이렇게 wide. Fa. Honestly, a little bit is. desired. Let's get away from Tom Swift. Form a sort. tough. Now look. Yeah, she's shkesemN. Def I do it. Pokemon Nikoi eki per per your voice. Ever like the best. óhangers. Какой-теп 있음, 이빈이, 이빈이, 이빈이 좋았어 이미 버렸어, 이미 버렸어 버려- 버려 버려 자, 애흔들 못 버리네 얼굴에 대한 차마 버려 자, 18초 정의, 사장님 정의, 사장님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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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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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진짜 안 돼, 나 진짜 안 돼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 가지고는 그냥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마스터가 그러니까 보충할 인원을 한 명 더 추가하는 조건 근데 뭘 우리가 해내야지 일단 가장 국민들이 선호하는 기초적인 개인기 코끼리코 코끼리코 한 번 자대로 돌아서 열 바퀴 돌아서 돈 달러 자기 신발 받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열 바퀴 돌고 이거 자기 신발 자기가 던져서 받으면 그만큼 그 사람은 집중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줄까? 남자 중에 한 명만? 남녀 중에 한 명만 오케이 오케이 한 명만 성공하면 되는 거야, 한 명만 3초 안에 자기 신발 던져서 받으면 알겠어 자 백換 화이팅 시 시작 1승 화이팅 preliminary 신발 5 8 9 5 7 8 9 7 10 10 10 10 10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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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셋 둘 아 너무 아까워 아 진짜 아까워 유희재씨 뭐해요 우리가 30대에게 바라는게 아니라 20대 20대 제일 어린 사람들이야 우리 20대 초반 오케이 오케이 기범 몇살이에요 몇살 스물이야 스물 아 스물 코끼리 코 열 바퀴 돌고 신발을 뒤에다 걸 수 있는 나이가 스물이야 스물 그럼 그럼 스물, 스물 살이 여행이 됐어? 자 열 바퀴 돌고 던져서 받는 거예요 자 야하네 가겄습니다 스물 살의 힘 아 정말요 기범아 부탁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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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섯 아홉 여섯 다섯 하나 둘 근데 자 나 하나 하나 둘 열 여섯 아 이게 뭐야 우리 20대 초반의는데요 또 죽으세요 어 어 어 이거 던져보지도 못하고 아 영구야 영구 이게 뭐야, 이게? 30대가 낫다고 해도 나 던지기로 했어 그러면 안 되고 우리 태국분 한번 모시고 국내에서는 안 돼 괜찮아? 일어나봐 앞으로 걸어봐 안 돼 자, 드디어 이제 우리 국내 요원들은 실패하고 해외에서 용병을 위해 모셔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정 씨가 던져서 입으로 물면 2명 추가 2명 추가 입으로 물 수 있잖아 물면 2명 그리고 붕 떠 있는 거 혀로 감아오면 3명 잡았어 이렇게 좋아 좋아 하나 셋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좋아 좋아 다 왔어 여덟 고지가 바로 저기야 아홉 마지막 한 바퀴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좋아 좋아 신정환, 신정환 씨 자랑 한 마디 할게요 정말 모두가 다 군대 가길 꺼려할 때 우리 신정환 씨는 당당하게 특전사를 가면 특전지 앙골라 팝연까지 갔다 온 분 그때 웃기려고 약한 척 하는 거지 실제로 강하다고 들어와, 들어와 이번엔 웃기려고 하지 마 제가 다 웃겼으니까요 제대로 해주세요 시작! 안정적이야 하나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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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열 셋 셋 하나 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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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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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물어 왜, 왜? 좋아 야, 이제 그래도 잘해 좋아 좋아 얘 열 바퀴 돌고 나서 얼굴 부은 거 봐 그래 자, 조정환 씨 내가 생각해도 8천 거 보면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오케이 나 가 나 해 쇼, 쇼, 쇼 쇼, 쇼, 쇼 갑니다, 시작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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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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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